오늘 가을 햇살 덕에 따스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밤사이 기운이 떨어지면서 아침엔 쌀쌀하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춘천 9도, 대구 1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대구 23도, 강릉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